안녕하세요. 저는 고르드학교 안산병원 이비인의과에 근무하는 최준이라고 하고요. 귀질환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귀질환은 크게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잘 못 듣는 것, 난청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등의 이명 등의 와우 심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와우 증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 등을 주로 호소하는 혈흔질환들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제브라피시라는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난청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난청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잘 안 들리는 증상들인데요. 잘 안 들리는 것들, 그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연령에 따라서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음역, 청력자 등이 동물이 됐을 때는 좀 귀가 멍하다, 울린다 이런 식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들을 방치해 듣는 것처럼 이명들의 현상들도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호소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경우를 노인성 난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0대부터 떨어져가기 때문에 좀 빨리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에서 난청이 오래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다른 병들이 많이 동반될 수도 있다는 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치매 같은 경우도 난청이 오래 지속이 되면 치매랑 많은 상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즉 방치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치료를 못했을 경우에는 조기 침해라는 데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난청의 치료법은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의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긴 한데 애석하게도 소음이나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약물에 대한 효과가 있는 군도 있지만 없었을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는 즉 비가역적인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심할 경우에는 어른 나이부터 보청기 등을 사용하는 어떤 청력 보조 장치를 써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마다 검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귀에 안 좋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돼서는 큰 소음이에요. 큰 소음. 나이에 따라 방법은 다르겠지만 과도한 이어폰 사용들, 청소년들이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또 마찬가지겠지만 과도한 소음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직업적으로 소음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귀마개를 꼭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소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난청은 예방할 수 있는 면이 많고 또 애석하게도 예방을 제대로 못하고 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고 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즉 청각 재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40dB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40dB 정도라면 사회적으로 대화생활,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40dB보다 더 커신 분들은 보청 기적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안에 있으신 분도 본인의 사회적인 생활력이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인공와우의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달팽이관에 듣는 전기 신호를 주는 장치를 삽입을 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수술도 물론 수술을 통해야 되겠지만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보청기를 또 끼는 청력군 내에서 보청기 외에도 인공 중인이식이라서 역시 이식하는 수술도 있거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겠으니까 좀 함께 고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이라는 것은 외부 자극이 없는데 외부 소리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뇌에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인지하는 것을 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다는 것은 대부분이라고 해야 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청력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이명을 많이 느껴요. 청력저하,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물론 난청 없이 이명을 호소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이명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난청과 이명은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고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삐 하는 소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들을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느끼는 대로 표현하라고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삐 소리, 윙 소리, 우웅 소리,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소리, 귀뚜라미 소리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소리 섞여드린다고 하고 불안하거나 어떤 우울하신 분들한테 이명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같이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해서 청력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소리치료라고 해서 이명 재훈련 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명 재훈련 치료는 일종의 재활치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명이 생기는 기전부터 본인이 불편한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관계에서 먼저 릴레이션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명이 그러면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인지되는 거기 때문에 소리 발생기라는 것을 장착을 합니다. 보청기처럼 똑같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귀에다가 껴서 소리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운드를 주는 거죠. 오히려 사운드가 있으면 밖에서 사운드가 있으면 그 이명 소리가 거기에 이명 소리가 묻혀서 본인이 불편함을 못 느끼다가 조용한 곳에 갔을 경우에 더 많이 크게 불편하게 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의 소리를 주는 거죠. 조용한 것을 피하고 약간의 사운드가 있게끔 하고 제일 좋은 사운드는 아무 의미 없이 꾸준히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꾸준히 나는 거 대표적인 거 보면 물레방아 같은 거 있죠. 어항 같은데 보글보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보라 피시는 뭐 여기도 책도 있긴 하지만 물고기죠 물고기 체포주의 장점 많은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포유류와 비교했을 때 유전학적으로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장점들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병원에 있는 다양한 임상 의사들과 기초 연구자들이 이제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경계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심장을 포함한 혈관계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인지기능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과적인 질환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안과적인 질환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간이니 아니면 소화기 장기니 이런 식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형태들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것을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이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많은 임상 의사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은 저희 기관밖에 없습니다.